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아투리아 회사에서 지금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플러그인 이펙터 하나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테잎 멜로파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었던 레트로 칼라 그러니까 RC20 그리고 바이닐 이런 로우파이한 질감을 넣어주는 그런 이펙터다.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LP판이나 테잎이나 비디오 테잎이나 이런 질감을 넣어주는 소위 얘기하는 복고풍 스타일의 음악을 음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테잎 성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멜로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 또는 장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멜로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 가져온 음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트리아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화면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이 넘어가네요. 디셈버 31일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뭐 다양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막 들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멜로트론 여기 나와 있네요. 멜로트론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이거입니다. 멜로트론 이제 방식에 뭐 이런 설명도 있고 아주 그냥 뭐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이펙터예요. 저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먼저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무료 배포하는 것 치고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무료로 어떻게 받느냐.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now for free가 있죠. 여기 보면 날짜 써 있고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요.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create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넘어오는데요. 두 번째로 넘어왔죠. get, tape, melify 이렇게 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리라인스에서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설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ASC라고 부르는데요.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하는 요즘 뭐 프로그램들이나 플러그인 인펙터 가상 학기들 다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죠. 중심 관리하는 어떤 매니징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인증도 거기서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아투리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SC라고 부르는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를 먼저 설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똑같이 방금 그 계정 로그인 했던 그 계정으로 똑같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 배포 하면서 사람이 조금 몰려 가지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라이센스가 오지 않고 시간이 살짝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 계정 안에 그대로 라이센스가 들어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바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 환경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테임멜로파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액티베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액티베이트 하겠다고 여기 이제 버튼이 생길 건데요. 버튼 누르시고요. 버튼 누른 다음에 인스톨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시리얼 넘버를 넣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요. ASC 아트리아 소프트 센터만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설치 진행하고요. 액티베이트까지 완전히 다 진행해서 인증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트리아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또 아트리아에서 맞서 건반이나 하드웨어들도 또 괜찮죠. 그런 이제 구입하시면 여기서 다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설치된 거를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베이스에서 먼저 뛰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트랙에 넣어서 쓰는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그러니까 인서트 단에다가 걸어놓고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뭐 피아노나 루프 뭐 드럼 비트 뭐 등등 뭐 각각 트랙에 걸어서 쓸 수도 있지만 아웃풋 단에다 아예 걸어가지고 아예 그냥 음악의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를 한번 걸어보는 것 또는 그룹 트랙 그룹 트랙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죠. 특정 악기 군들을 그룹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펙터 인서트 단에다 걸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RC20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또 바이널 같은 데에서 있는 그런 기능들도 또 여기 들어있고 약간 두 개가 섞인 듯한 느낌을 조금 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일단 아웃풋 단에다 한번 걸어놨습니다. 이펙터 없이 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약하게 제가 걸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필터부터 한번 볼게요. 필터는 뭐 하이패스, 로우패스 뭐 너무 쉽죠? 필터입니다. 그냥. EQ죠. 일종의. 일종의 EQ 거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큐베이스 자체나 해도 듀얼 필터 뭐 이런 걸로 간편한 어떤 필터 이펙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좀 재밌어요. 테입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이게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도 봤지만 멜로트론에 있는 그런 방식을 약간 차용해가지고 여기다 만든 것 같아요. 멜로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60, 70년대 뭐 프로그레시브나 아트락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락이나 팝이나 굉장히 좀 힙한 악기처럼 많이 쓰였던 그런 장치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채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플러터라고 하는 거는 약간 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우라고 되어 있는 건 와블 같은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울렁울렁대는 효과입니다. 보세요. 이런 울렁울렁대는 효과. 요즘 세대에는 사실은 테입을 경험한 일이 많이 없죠. 가지고 있더라도 굿즈처럼만 가지고 있고 소위 늘어지듯 재생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조금 옛 세대들은 사실 저도 뭐 학생 시절에 그랬지만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은 테입을 늘어질 때까지 들었는데 그런 늘어진 효과 늘어진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잡음이 뭔가 손상된 듯한 그런 잡음을 넣어주는 그런 노브고요. 그 다음에 메카닉은 너무 쉬워요. 그냥 기계적인 소리를 넣어줍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게 마치 그 느낌 나죠. 영화관 옛날 영화관에서 시네마천국 이런 영사기 돌리는 그런 느낌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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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과하게 넣었죠. 일부러 좀 티나게 좀 넣어보려고 과하게 넣었습니다. 프리앰프는 뭐 잘 아시죠. 프리는 아피란 뜻이고 앰프는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뭐 증폭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적당히 증폭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증폭한다 그러면은 소리가 찌그러지죠. 그런 효과까지 주는 게 바로 드라이브 노브입니다. 이게 드라이브를 살짝 주면 이건 좀 줄여야겠죠. 이제 너무 심하죠. 지금 조금 줄이고요. 많이 줄이고 드라이브는 조금 적당히 주는 거는 아주 웜한 약간 뭐 그런 느낌을 줘서 그렇게 이상한 느낌을 많이 주진 않아요. 한번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많이 찌그러진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버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 키고 한번 들어 볼게요. 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엄청 찌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쓸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사운드 디자인 하거나 뭐 영화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영상 장면 같은데 쓴다 그러면은 가끔 뭐 이렇게까지도 과하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톤은 뭐 일종의 E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Q 그래서 안 켰을 때는 안 먹고요. 켜면 먹습니다. 노이즈 뭐 너무 잘 아시는 그냥 일반적인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하는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앰프 그 장치를 하드웨어로 실제로 쓰면은 이런 노이즈가 생겨요. 실제로 네. 그런 뭐 효과를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너무 과한 거고요. 사실 드라이브도 뭐 이것까지 너무 과하고 적당하게 보완해 가지고 쓰면은 특정 뭐 레트로한 효과를 주거나 로우파이한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사운드 디자인 쪽으로 뭔가 효과를 주거나 그런 상황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상세한 뭔가 이렇게 세팅이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요거 요거 재밌는데 이게 파이닐 그 이펙터에 있던 어떤 기능인데 RC20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근데 뭐 이거예요. 늘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재밌는 건 파이닐에서는 늘어지는 것만 있고 다시 시작되는 건 없었는데 이거는 정지와 재생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몇 마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두 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늘어지겠죠. 재밌죠 이렇게 하면 진짜 옛날 테이프 하던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그런 재생 장치에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하면서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장치들이 또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프리셋도 생각보다 괜찮게 돼 있어요. 뭐 간단한 프리셋 있는데 얘네들이 뭐가 이렇게 해놓은 프리셋들이 나름 뭐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프리셋들도 맛배기로 한번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트리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테임멜로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무료 배포가 12월 31일까지니까 늦기 전에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